개념 167번, 조건 P 또는 Q, P 그리고 Q.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두 조건 P, Q에 대해서 P 또는 Q라는 조건, 그리고 P 그리고 Q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알아볼 건데요. 역시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이러한 조건들의 진리집합을 구해볼 겁니다.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뭐냐, P여도 되고 Q여도 됩니다 해서 P 합집합 Q로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조건을 보고 진리집합을 구해내는 것이 아니고 두 연산을 조합해서 만든 새로운 조건은 원래 조건의 진리집합의 합집합으로 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이 그리고가 바로 교집합인 거예요. 두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P 또는 Q의 부정은 이렇게 쓰면 되죠.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P여집합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Q여집합이라고 누가 가르쳐줬죠? 드모르간이 가르쳐줬죠. 그래서 교집합은 그리고니까 P여집합은 낫P고요. 그래서 이게 낫P 그리고 낫Q가 되는 겁니다. 조건 P 그리고 Q의 부정? 여집합이죠? 그러면 드모르간이 가르쳐준 게 바로 P여집합, 합집합, Q여집합이거든요. 합집합이 뭐예요? 또는. P여집합이 뭐예요? 낫P. Q여집합이 뭐예요? 낫Q.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자, 1번부터 조건의 부정을 말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 아니다, 아니다 또는을 그리고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것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또는 이것도 또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이거 빼고 다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2거든요.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마찬가지예요. X가 1보다 크고 또는 X가 0보다 작고. 자, 그럼 하나씩 부정을 해볼까요? 자, 이 X는 0보다 작다의 여집합은 뭡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여집합이니까 그래요. X가 1보다 크다의 여집합은 뭐예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또는은 뭐로 바뀌죠? 그리고로 바뀌죠.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디가 되느냐? 바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작다가 되겠습니다.